그래서 소화를 잘 되게 해 주어야 잠도 잘 자고 지금 몸도 무겁고 등 아프고 이런 것들을 좋아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화부터 잘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잠 잘 자는 거 소화 잘하는 거 이게 우리 맨날 말하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건강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화부터 일단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소화가 어떤가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소화요. 어떻게 안 돼요? 입맛이 없어서 먹기가 싫어요. 먹기가 싫어요. 그런 상황이 먹기도 싫은 상황이고 밥을 잘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우선 되도록 해 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몸에 전기가 잘 통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야 느끼는 거니까 입맛을 느끼는 것도 전기적인 문제거든요. 전기가 통해야 된다. 그 전기가 뇌에까지 전달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몸 안에 미네랄이 빠지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미네랄 중에는 나트륨 소금이 있고 그다음에 아연 그다음에 요드 이런 종류들이죠. 칼륨,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순차적으로 보면 첫 번째 소금이 제대로 들어있는가 몸에 소금을 제대로 먹어왔는가. 그런데 입맛이 생기면 밥이 많이 들어가니까 들어온 그 음식을 내 위장이 소화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건 이제 먹어봐야 아는 거죠. 먹었는데 여태 먹었을 때 더부룩함이 있었다거나 속쓰림이 있었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 편이신 거죠? 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선 정상적인 소화가 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법이 비타민C하고 소금을 챙겨 먹는다. 그다음에 키토산 먹는다. 그다음에 소화효소제 먹는다. 이렇게 네 가지가 소화를 시키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이제 그러면 음식을 먹으니까 이렇게 먹어버리면 소화는 일단 거의 되도록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속쓰리거나 더부룩함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만 않으시면 그냥 그렇게 음식, 어느 정도의 음식하고 그다음에 이 영양제하고 같이 먹으면 소화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소화가 좀 되어지고 나면 이제 몸이 그래도 먹은 게 들어가고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무기력한 게 조금씩 없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영양이 들어가야 이제 그다음 단계에 잠을 잔다든지 또 음식을 더 먹는다든지 더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잠이 오도록 될지 안 될지는 일단은 지금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등 아픈 게 그 이유가 위장이나 간이나 이런 게 안 좋아가지고 또 아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소화가 안 되고 있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도 이 등이 아플 수도 있고 하니까 우선 그거부터 먼저 해보자. 그래서 뭐 영양제 종류는 일단은 소화 잘 되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미네랄 종류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게 이제 고지혈하고 그다음에 당뇨하고 혈압인데 이 중에 당이 지금 당이 높아가지고 당뇨 때문에 눈에 영향이 굉장히 많이 왔을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눈에 그 모세혈관 여기 이제 피가 엄청 많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눈에. 네. 네. 그 지나가면서 피 속에 들어있는 그 활성산소라는 게 있어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그게 몸속에 이제 계속 온몸에 돌고 있어요, 만들어지면서. 계속 만들어지고도 있고. 네. 그리고 내 몸에서 그걸 없애는 게 만들어져 나와가지고 없애기도 하는데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다 못 없애요. 그렇기 때문에 노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노력을 하면 노화는 천천히 가도록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더라라는 걸 이제 알아냈고 저도 뭐 옛날 뭐 지금부터 한 3년 전보다 지금이 더 피부도 좋고 훨씬 더 뭐 건강하고 건강하다는 게 뭐 혈액의 그 질, 피검사하면은 뭐가 뭐 지방도 많고 콜레스테롤도 많고 뭐 간수체도 거의 위로 그 끝에 가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싹 다 정상으로 다 들어왔어요. 네. 3년 전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그리고 피부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근데 뭐 피부 좋아지는 사람은 뭐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몸 안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영양제. 그게 약 5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꼭 먹어야 되는 게 이제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E,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파리포산. 네. 네. 그 다음에 뭐 지금 심장이 또 그러니까 또 코큐텐 뭐 이렇게 5가지 정도 되네요. 비타민 C하고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약으로 처방이 되는 것들이에요. 뭐 코큐텐도 병원에서 약 처방으로 다 나오고요. 알파, 리포산도 약 처방으로 다 나오고요. 코큐텐도 그렇고 피부가 다 나와요. 병상 혈당은 100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공복 혈당이. 100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당뇨약을 아무리 먹어도 100 아래로 잘 안 내려간다. 연세 드시면 뭐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뭘 어떻게 해도. 근데 다만 많이 올라가는 거는 좀 막아준다. 딱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 약은 또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 중에 뭐 최장애 그 능력이 매년 1.4%씩 감소한다. 이런 것도 있고 고지혈증 약 드시라고 그러면 지금 어떠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약도 사실 효과는 사실 효과 있다 없다 판단이 그 목적이 뭐냐면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이런 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약을 먹는데 그 고지혈증 약이요. 먹는데 실제적으로 연구된 데이터로 보면 거의 효과가 없어요. 다만 콜레스테롤 농도는 딱 떨어져요. 네. 네. 콜레스테롤 농도는 딱 떨어지는데 그럼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다.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눈앞에서 콜레스테롤 농도는 떨어지지만 그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또 있다. 뭐 대표적으로 그냥 한 가지 코큐텐이 안 만들어져요. 원래 코큐텐은 나를 활성산소를 없애는 데 쓰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장에 힘을 좋게 해주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이고요. 기타 뭐 굉장히 좋은 성분인데 내 몸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간에서 그걸 만들어요. 원래. 그런데 그 약을 아까 그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그게 안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혈당이 높고 고지혈약을 먹고 있고 플레스테롤이 높고 혈압이 있고 이러면 코큐텐은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처방이 되어져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약물만 한다. 왜 그럴까요? 약은 그 회사서만 만들어요. 그 회사가 특허를 갖고 있어요. 그 회사가 정할 수 있어요. 가격을. 그래서 회사가 돈 벌기가 쉬워요. 코큐텐은 아무나 돼요. 아무나. 우리도 먹으라고 줘도 되고 먹어도 되고 어디 가서 그냥 사 먹어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어가 안 돼. 돈에 대한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처방을 할 필요가 없어. 아까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은 좀 챙길 수가 있어요. 처방을 하면. 그런 일들이 사실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정말 이 환자한테 어떻게 해 주어야 더 건강하고 이게 아니라 돈이 더 앞서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충분한 내 건강관리를 내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따르게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공부하고 경험하고 이러는 건데 약은 내 마음대로 사 먹을 수도 없고 또 내 마음대로 많이 먹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영양은 영양 성분이잖아요. 내가 밥을 좀 많이 먹을 수도 있고 하루 굶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영양제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 먹을 수도 있고 열 개 먹을 수도 있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먹어보면 알아요. 많이 먹으면 잠이 안 와요. 저도 많이 경험을 해요. 이것저것 섞어서도 먹고 막 그렇게 하는데 먹어보면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아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크게 지금 세 종류예요. 소화를 잘 되게 하는 거 그다음에 미네랄 그다음에 항산화제 이렇게 크게 그런데 이 안에 다양한 종류가 또 들어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먹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면 그 방법대로 이렇게 드시면 몸에서 막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뭐 호전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올 수도 있고 저처럼 잠을 못 자게 될 수도 있고 잠이 너무 올 수도 있고 또 막 배에 가스가 막 차기도 하고 뭐 설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별일이 다 생겨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몸이 나쁘면 나쁠수록.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면 이거 부작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부작용 막 먹었는데 설사하고 그러면 겁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한테 전화를 끌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끊어야 됩니까. 더 먹어야 됩니까. 뭐 바꿔야 됩니까. 이런 걸 이제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상황에 따라서 알려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신 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하면서 쭉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자기가 혼자서 막 사먹고 자기 혼자서 뭐 막 해요. 그러면 뭔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또? 안 생기면 괜찮겠지만 그러면 어? 이거 부작용이네 그러고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인터넷에서 그냥 막 이렇게 사서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막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계속 제가 방송에서 다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가면서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죠. 저는 뭐 거의 하루 종일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소화를 잘 되게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소화를 잘 되게 하는 거 먼저 하자. 소화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나도 몰라. 그래도 언제 소화가 안 되고 언제 소화가 좀 덜 되고 언제 소화 잘 되고 이거 몰라요. 그리고 내 몸에 소화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냥 먹는 겁니다. 비타민C 먹으라는 소리고 소금 먹으라고 하는 거고 소화 효소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소화 효소제 좀 먹어라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비타민C 누구나 먹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소화 항상 잘 되게 하면 내 몸이 이렇게 컨디션이 나빠질 이유가 별로 없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상한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위장이 닭이 다치잖아요. 그러면 또 너무 갑자기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은 음식을 먹어가지고 그러면 소화가 좀 안 될 때 있고 특히 고기를 갖다가 좀 많이 먹으면 오늘 전신때 고기를 구워 먹었으면 저녁때까지 좀 배가 안 꺼져요. 네. 네. 그런데 고기를 안 먹었으면 그냥 저녁때쯤 되면 이제 꺼져요. 배가 비어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데 비타민C하고 소금도 좀 충분하게 먹어주고 있고 또 소화 효소제도 먹고 키토산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된 적은 지금까지 뭐 거의 별로 없어요. 저도 지금부터 20년 전까지는 소화가 너무 안 됐었거든요. 뭐 김밥 먹으면 얹힌다. 튀김 먹으면 얹힌다. 뭐 바로바로 얹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거의 없어요. 뭐 기억에 남는 거 별로 없어요. 소화 안 된 적은. 그런데 이 연세 드신 분들께서 소화 효소나 소화 능력이나 이런 게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잘못해서 과식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소화가 좀 안 돼가지고 몸이 이렇게 이렇게 좀 컨디션이 나빠진 상황에서 뭐 날씨가 추워진다든지 뭐 감기가 온다든지 이래버리면 이제 감염. 그게 이제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감염되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버티고 있다가 병원에도 안 가고 막 그러고 있다가 심해지면 이제 병원에 가고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노인이 돌아가시는 거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버티다가 문제가 생겨요. 좀만 이상하면 병원에 빨리 그냥 가면 되는데 그걸 버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좀 이상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추워지어서 감기 든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소화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비타민하고 이렇게 이렇게 드시면 감기 든 일 없다. 이번에 이 이상한 코로나 빼놓고 얘는 뭐 진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양제 아무리 때려 먹어도 처음에는 안 걸리더니 뒤로 가면 갈수록 걸리더라고. 많이 번져 나가고 나서부터. 그래서 감기만 안 걸리면 또 소화만 잘 되도록 해주면 몸이 극도로 나빠져가지고 병원 갈 일이 별로 없다. 네. 맞아요. 그래서 보건은 잘 하시면 기초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좀 더 살펴보고 연구를 해보니 사람들이 소화 안 되는 이유는 위산이 부족해서 그렇더라. 그래서 위산이 내 몸에서 좀 덜 나오기도 하고 소화효소도 덜 나오기도 한데 그러면 위산을 그냥 보충해 주자. 그런데 위산을 안 팔아요. 알아도 이건 누가 제약회사에서 알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이거랑 이거랑 먹으니까 뱃속에서 위산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게 비타민C하고 소금입니다. 아, 예. 네. 개가 두 개가 붙어가지고 위산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아내다 보니까 또 소화 안 되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50%예요. 그런데 소화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엄청 많아요. 소화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소금 집에 있는 거 먹어도 되고 또 더 좋은 소금 먹으려면 더 좋은 소금 산수 먹어도 되고 하니까 소금 그냥 당연히 먹어줘야 되는 거고 값도 싸고 먹을 수 있는 거고 비타민C도 영양제 중에서는 제일 싼 게 비타민C예요. 그런데 그걸 왜 안 먹어. 두 개만 먹어도 위산이 딱 만들어지는데. 아니, 그런데 비타민C하고요. 비타민D 들어있는 비타민C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지금 2년 좀 넘게 하나씩 먹었어요. 식사 후에 하나씩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박사님 거 보니까 더 먹어도 될 것 같아서 두 개씩 먹어봤어요. 하루에. 그래서 지금 그거는 네. 처음에 하나만 먹으래요. 많이 먹으면 속 아프다고. 그래서 하나씩만 먹었죠. 밥 먹고 나서 바로 그냥. 그렇게 먹었다가 박사님이 그래서 한 번 두 개씩 비타민D가 들어있어서 어떤지 몰라서 더는 못 먹고 한 개씩만 더 먹어봤어요. 며칠 전에. 그 비타민D 들어있는 양이 그게 고려 그 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도 나오고 영진구름산. 비타민D가 몇 아이유라고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1000mg. 아니 모르겠어요. 1000mg이라고만. 조금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냥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냥 그 비타민C를 그냥 드시면 되고요. 또 그게 좀 불안하시면. 이제 다 먹었어요. 안 샀어요. 살 때가 됐는데 박사님 만나고 뵙고 한다고 안 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드셨는데 하루에 두 개잖아요. 아니 아침에 두 개 그냥 먹었어요. 밥 먹고 나자마자 그냥. 그리고 전심이나 저녁때는 안 드시고요. 예예. 한 개씩만 먹어야 되고 하루에 한 개씩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침에 하나, 아침에 두 개, 전심때도 두 개, 저녁에 한 개. 다섯 개까지 한 번 늘려보세요. 아 근데 다 먹었는데 이제 뭐. 서너 개까지 없어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좀 물려서 드셔보시고요. 네. 다섯 개 먹고 나면 또 며칠 있다가 여섯 개 먹고. 또 며칠 있다가 일곱 개 먹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보시면은. 여태 또 뭐 2년 동안 계속 드셔보셨으니까. 비타민C가 바닥이지는 않거든요. 몸에 어느 정도는 있는데. 지금 고혈압 약에다가 당뇨 약에다가 고지혈 약도 드시고 계시면 그 비타민C 양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전혀 그냥 효과를 못 보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계속 비타민C를 먹는 훈련이 좀 되시면 나중에는 많이 늘리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래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지금 그 혈당이 약도 먹고 있는 데다가 혈압약, 당뇨약, 플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는 데다가 내 몸에서 활성산소가 엄청 많이 생겨요. 그 안 좋은 게. 네. 활성산소가 뭔지는 혹시 아세요? 저는 납부 되는 건 알지. 자세히는 몰라요. 그거를 제가 눈에 보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우리가 표백할 때 락스라는 거 쓰시잖아요. 아, 예. 그거를 옷을 물에다가 넣고 그걸 뿌려서 넣어놓으면 색깔이 이렇게 쫙 뭐 찌든 때 이런 게 싹 분해가 되어버리잖아요. 하얘지죠. 네. 그게 그 물질이 거기에 있는 이제 이상한 물질들을 막 분해해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섬유도 사실은 상해요. 그게 생긴 모양이 소금에 산소가 붙어있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자아염소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건데 소금에 산소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 산소가 활성산소예요. 아. 자 표백을 시켜버리고 색깔을 분해시켜버리고 분자를 쪼개버리고 하는 산소가 활성산소예요. 그런데 그걸 내 몸에서 하루에 800g이나 만들어내요. 일반적으로. 800g이요. 엄청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구나 생겨요. 숨만 쉬어도 생겨요. 운동하면 더 많이 생겨요. 그런데 내 몸에서 그걸 제거를 하는 걸 만들어서 제거를 해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남는다. 엄청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지금 드시고 있으니까 또 더 많이 생겨요. 네. 그런 걸 없애주기 위해서 내 몸에서도 아까 코큐텐도 만들어서 글루타치온도 만들어서 걔네들을 막 없애고 있는데 그걸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어주자. 그래서 비타민C 1g 먹어가지고 소용없다. 너무 많이 생겨요. 800g 생기는데 비타민C 1g, 2g, 3g, 5g, 10g 먹어가지고 그게 없어지겠냐. 그래. 800g인데요. 네. 그래서 많이 먹어야 돼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 제대로 먹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확 먹지 말고 확 늘리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젊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혈관이 망가진다죠. 눈, 신장, 그다음에 우리 신경. 네. 이게 망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활성산소가 혈관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혈관을 막 박살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당이, 당도 거기에 그래서 달라붙어요. 혈관이 자꾸 망가지니까 거기에 당도 달라붙고 콜레스테롤도 달라붙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활성산소가 원인이 돼가지고 혈관도 망가뜨리고 콜레스테롤도 달라붙게 만들고 이 일을 벌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활성산소를 없애는 영양제를 때려 먹자 이겁니다. 먹을 수 있는 최대 양으로 먹자 이거예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예요. 비타민C, 글루타치온, 비타민E, 알파 리포산, 호큐텐.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종류들 비타민C 빼고 나머지 것들은요. 하루에 한 개, 두 개씩만 먹으면 돼요. 돌아가면서. 오늘 아침에는 이거, 오늘 점심때는 이거, 오늘 저녁에는 이거.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씩만 먹으면 된다는 거죠. 아, 예. 네. 그래서 종류는 다섯 가지지만 비타민C는 어차피 많이 먹을 거고 나머지는 종류는 다섯 가지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아, 예. 그러면 몸에서. 아, 병원약보다 적네요, 뭐. 병원약은 이제 활성산소를 더 만들어요. 엄청 많아요, 먹는 게. 네. 그래서 같이 그렇게 드시면 그 병원약도 좀 줄일 수가, 나중에는 이제 몸이 이제 좋아지면 줄일 수가 있으니까. 우선은 뭐 병원약은 약대로 드시는데 그런데 그것도 약이 또 속을, 위장을 또 망가뜨려요. 그래서 또 밥 먹기도 싫어져요. 네. 그거 안 먹으면 안 돼요? 네? 약을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 버린다든지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선 그거 드시고 있다가 또 이 영양제하고 같이 막 먹고 있다가 그러면은 이 약이, 약이 주는 피해를 많이 줄여주어요. 네. 내가 먹은 영양제가 이 약물들이 만들어내는 활성산소를 또 막 없애요. 네. 네. 그 다음에 영양제가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니까 얘가 좀 들어와도 괜찮다, 버틸 수 있다. 네. 입맛도 덜 줄어든다.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영양제로 내 몸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약이 들어와도 또 이 괜찮게 해놓고 그렇게 계속 쭉 먹으면 60 정도 되신 분이 당뇨, 고지열, 고혈압 그 약 다 먹고 있었고 몸도 뭐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까 무기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우, 힘이 없어요. 몸 못하겠어요. 그 양반은 시장에 가면은 물건을 사면은 이렇게 봉지 들잖아요. 이걸 드는 힘도 없었어요. 네. 그랬던 분이 1년 반 만에 약 전부 다 끊고 몸무게 10kg 빼고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이 엄청 많네. 병원 약도 엄청 많아요. 그러시죠. 그런데 그게 이제 혈압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냥 약을 안 먹기에는 좀 그렇고요. 드시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아, 예,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우선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좋게 해나가야 되는 게 일단 내 몸에 영양성분이 잘 들어와야 되거든요. 내가 먹는 음식물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밥 먹기부터 싫으니까 네, 먹기가 싫어요. 밥을 음식을, 곧기를 끊으면요. 네. 곧기를 끊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드시는 거를 일단은 드셔야 되고요. 드셔야 돌아가기 시작해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먹게끔 만드는 방법은 이제 먹기 편한 것부터 먹는 겁니다. 물도 많이 마시고 물, 국물도 많이 마시고 소금도 많이 먹는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신장이 나쁘기 때문에 짤게 먹지 마라. 물 많이 먹지 마라. 병원에서는 그래요. 국도 막지 마라. 그러니까요. 자, 우리 몸은 세포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세포가 백조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이 세포가 살아있고 이 세포가 활성되어져 있고 이 세포가 잘 뭔가 되어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세포가 사는 환경은 물이 많이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다음에 이 주변에 소금이 있어야 돼요. 0.9%가. 네, 맞아요. 네. 이걸 맞추어 주지 않으면 얘네들은 비실비실해요. 맞아요. 그래서 내 몸도 비실비실해요. 네, 맞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병원 가면 짤게 먹지 말라고. 네,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얘가 너무 팔팔해져 가지고 있어, 몸이. 네. 그다음에 어딘가 다쳤는데 이제 염증이 일어나니까 그 항염증, 항염을 해야 되고요. 통증이 일어나니까 진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파릇파릇하면 더 아프고 더 염증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걸 누르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거든요. 네. 약을 먹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소금을 먹고 물을 먹고 영양제를 먹고 그러면 얘가 더 파릇파릇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몸이 막 살아나니까 그런데 통증도 생기고 염증도 막 생기니까 그걸 영양제를 먹고 소금을 먹고 하니까 그게 살아나니까 약을 먹는 의미가 치료에 방해가 되는 거죠. 네. 그거는 병원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내가 병원에 가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난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 그래버리면 내가 죽는 거죠. 이 애가 주변에 영양도 와야 되고 소금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는데 소변을 많이 빼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못 먹게 하고 인효제를 먹이면서 물을 인효제를 뭐냐면 몸에서 물을 빼내는 거거든요. 물을 빼내야 혈압이 내려가거든요. 네. 딱 그게 목적인 거예요. 이 세포가 죽든지 살든지 몸이 힘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상관없어. 혈압만 내리면 돼. 맞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기운을 못 쓰겠어요. 네. 모든 것에서 혈압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당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중요한 거는 내가 기운을 써야 돼요. 네. 맞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을 가지고 항생을 하고 항염증 진통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길고 가늘게 살게 만드는 게 약물인 거죠. 그렇죠. 네. 길고 가늘게 몸은 힘들고. 100%예요. 100%. 네. 점점 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힘이 생겨야 돼요. 힘이 생겨야 돼요. 힘을 생겨야 하는 거는 지금 당뇨약 드시고 그러면 먹는 것도 그렇고 당대산은 안 되고 가지고 있는 것도 끌어다 쓰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힘을 못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내가 먹은 포도당이 힘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고 하는 건데 그게 대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힘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아마 갈수록 늘어져요. 네. 저염식을 또 하셨나요? 소고를 못 먹게 해가지고? 아유 그냥 먹었어요. 뭐 이거 비부가 상해서 먹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 맞죠. 그래서 그냥 먹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는 싱겁게 먹었냐고. 아니 싱겁게 먹었다고. 아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잘하긴 뭘 잘하냐 내가 소고를 그랬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도. 글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정 양의 소금은 나한테 필요하다. 그 적정 양이 얼마냐. 이걸 이제 가늠하기가 좀 어려워서 소변의 염도를 이렇게 좀 재가면서 0.9보다 내려가면 좀 이렇게 좀 더 드시고 소금이 들어있는 음식을 더 드시고 짜게 먹으면 안 되는 거는 맞아요. 짜면 자금이 심해져요. 내 위장에 소금이 적정 양 맛있는 양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많이 먹어야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소금을 절대로 그 저염식을 하거나 뭐 그거는 하면 그건 최악이다. 네.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한 20년 동안 이런 연구를 하고 또 외부에 강의도 하고 대학교 교수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알아낸 게 물이 중요하다. 그래서 물 열심히 마셔야 된다. 그 다음에 숨쉬는 공기가 중요하다. 이거 뭐 두말할 잔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소금이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비타민C보다 더 중요한 게 소금이에요. 네. 사실은. 그 다음에 비타민C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챙겨 드시면 된다. 좀 차근차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항산화 당뇨나 고지열이 되어져 있으면 항산화가 되어야 된다. 아까 그 활성산소가 생기는 대로 다 없애야 된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정도의 그 항산화제를 열심히 챙겨 먹는다. 네. 비타민C 계속 숫자 늘려가지고 챙겨 먹는다. 네. 소금 잘 챙겨 먹는다. 소화효소제 먹는다. 키토산 먹는다. 피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메가3 먹는다. 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김치를 먹는다. 네. 김치 먹기 물리면 유산균 다른 거라도 먹는다. 네. 이렇게 드셔보시면 우와 몸이 막 바뀌네. 뭔가 좀 달라지네. 이런 게 많이 많이 일어날 거고요. 네. 제일 지금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불면이거든요. 무기력 이런 거는 이제 염분 들어가고 몸 돌아가면 금방 괜찮아져요. 그런데 불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눈은 거기가 이제 뚫려야 되는데요. 항산화제를 챙겨 드시고 비타민C 챙겨 드시면 여기가 좀 순환이 잘 돼요. 그다음에 그 오메가3 오메가3 그거 열심히 챙겨 드시고요. 그러면 여기 피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눈도 조금씩 조금씩 확실히 좋아지는 걸 느끼는데 저도 뭐 지금부터 한 3년 전에는 컴퓨터 화면을 좀 보면 약간 뿌옇고 그랬거든요. 항산화를 시키면 항노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늙어가는 속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늙어가면 이제 저처럼 조금씩 더 젊어질 수 있어요. 네. 멋있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영양제를 좀 많이 챙겨 드시면 20년은 더 그러니까 10년 더 건강하게 살고 10년 더 젊어진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살면 어떡해요. 너무 많이 살지. 네. 건강하게 사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추우면 안 된다 소환되면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 라는 건데요. 네. 연세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가고 있는 길이에요. 네. 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몸에 전기가 통하지 않았어. 전기가 안 통하는 거는 뭐냐면 소금이 줄었다. 네. 그래서 소금이 그렇게 중요하다. 저는 생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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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소금이 줄어버리면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소화 능력 떨어지니까 음식 먹기 싫고 음식 먹기 싫으면 적게 먹고 적게 먹으니까 이제 자꾸 말라 가는 거고 자꾸 적게 먹으니까 소금이 또 자꾸 빠져요 몸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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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감염이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염이 되면 이제 그렇게 돼서 몸이 이제 말라가고 말라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폐렴이 와버렸다. 감염이 되었다. 염증이 일어났다. 이러면 이제 중환자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들어도 몸에서 염분이 빠지도록 하면 안 된다. 저요. 저희 남편 할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가 계시거든요. 선생님 만나 뵙고 좀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왜 그러냐면 1, 2번 디스크가 터졌대요. 그런데 어떻게든 아무 성인병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왼쪽 다리 무릎 위에가 그렇게 아프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허리 디스크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두 번씩 맞았어요. 두 번 맞았는데 너무 아프다고 해서 그다음에는 그럼 수술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안 했어요. 안 하고 한방병원에 가서 5일 날 갔어요. 한방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 이렇게 대화하는지는 모르고 어떻게 하면 그 비타민을 사나 그것 좀 막 계속 찾아봐도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에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할아버지도 비타민 잡수면 되나 싶어서 잡숴야죠. 잡숴야죠. 아무 병도 없어요. 드시는 걸 다 드시게 하세요. 똑같이. 어떤 걸 드셔야 돼요? 할아버지는? 그냥 똑같이 두 분 다 똑같이 드셔야 돼요. 똑같이요? 네. 그게 다 어차피 영양제고요. 누구나 먹어도 되는 거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드실 수 있으면 계속 똑같이 드셔야 돼요. 네네.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우선 딱 혈압약처럼 또는 뭐 당뇨약처럼 딱딱 이게 아니고 영양성분이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럼 저하고 다 똑같이 먹으면 돼요? 네. 그래서 그냥 두 분이서 그냥 똑같이 드시면 돼요. 드실 수만 있으면. 다만 천천히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야지 갑자기 막 막 먹거나 그러면 잠이 안 와요. 네네. 아 그거는 낫고 비타민만 조금씩 먹다가 늘려가라고요. 아 예예. 비타민도 조금씩 먹다가 늘리고 다른 거는 그냥 먹고. 또 다른 것도 뭐 염분도 그렇고 키토산도 그렇고 소화효소제도 그렇고 그냥 똑같이 그냥 두 분이서 드시면 돼요. 네.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아이고 너무 고맙는데요. 제가 제일 소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손자도 좀 한번 얘기해도 될까요? 아 예예예. 손자가 너무 안 됐어가지고 12살 때 머리가 아프고 멀미를 하고 속이 안 좋다고 해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니까 대학변원을 갔는데 약을 줘줬어요. 그런데 얘가 덩치가 좋았어요. 네. 덩치가 좋으니까 이 양반이 약을 세게 썼대요. 어른 먹는 걸.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우리는. 나중에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얘가 정신을 잃고 자꾸 쓰러지고 괴고픔을 물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저기 세브란스 병원을 갔어요. 이번에 저기 거기 어디죠? 영동에.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약을 잘못 써서 이런 병이 됐대요. 그곳에 약이 없대요. 그럴처럼 지금 26살이 됐어요. 그런데 가끔가다가 힘들면 꼭 간질병까지 그렇게 막 괴고픈 하고 잠을 못... 그렇게 난리를 쳐요. 그런데 너무 안 됐어가지고 병원에 가도 약이 없대요. 조심만 시키래요. 그냥 너무너무 답답해야죠. 그리고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면 애가 막 기운이 쭉 빠져요. 그런데 살은 쪘어요. 살은 쪄요. 배가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게 또 비타민을 먹어야 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간질처럼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간질은 아니래요. 병원에서. 검사해봤어요. 그건 아닌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살이 쪘다 이런 부분들도 해결을 어느 정도는 봐야 되는 거고요. 어딘가 하여튼 나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드시려고 하는 그 영양제를요. 그냥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냥 그 아이도 그렇고 다 같이 그냥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저도 똑같이 그냥 먹고 있어요. 저는 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먹고 있단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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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킨슨을 앓고 있는 우리 외사촌 형수가 계세요. 나이도 뭐 60 초반인데. 네. 네. 그분도 지금 뭐 거의 20년 가까이 그 경희대학병원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먹어라 라고 하고 나서부터 엄청 건강해졌어요. 완전히 그냥 이렇게 왜 파킨슨이면 뻔하잖아요. 제대로 못 먹고 몸도 완전히 바짝 말라 있거든요. 그게 속에 지지 않아요. 부개가. 네. 그런 것도 손을 계속 들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걷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뭘 먹이냐. 비타민C 소금 이런 거 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계속 먹이고 있는데 먹기 전보다 한 그러니까 한 2배가 좋아졌다. 이런 정도 떨리는 것도 줄고 걷는 것도 훨씬 더 낫고 화장실 가기도 좋고 입맛도 더 땡기고 여러모로 다 바뀌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손자도 지금 나타나는 반응의 횟수를요. 지금보다 절반은 아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네. 출발점이요. 그게 줄기 시작하면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면 좀 더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좀 열심히 챙겨 먹어봐라 그렇게 하고 안 되면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 줄 테니까 왜 그런지가 늘 설명을 해 주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좀 먹어보라고 그러고 한꺼번에 다 먹으라고 그러면 또 애가 또 걱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비타민C부터 서서히 한 개 먹이고 두 개 먹이고 세 개 먹이고 다섯 개 먹이고 뭐 일곱 개 열 개 이렇게 서서히 늘려가서 먹이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번 잘 이야기해서 먹으면 이제 도움이 엄청 많이 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레모나 씨는 이긴다고 그러더라구요. 아 예예. 거기서 이제 그 안에는 또 다른 것들이 들어 있으니까 레모나는 네. 이제 일반 그냥 비타민 알약으로 바꾸어서 또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양을 이제 늘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몸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바뀔 때가 언제냐면 몸이 이 그 스트레스 받거나 네네. 또 그 좀 힘들 때 네. 힘들 때 그럴 때거든요. 그럴 때를 응세보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몸에서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호르몬을 잘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 신장 부신에서 만들어요. 네네. 신장에서 신장에서 그거를 만들어내야 내가 이제 이렇게 몸이 또 건강해지고 그러는데 네. 그걸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몸은 스트레스 좀 걸리면 그걸 잘 못 만들어내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맞아요. 그런 이제 영양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얘가 어릴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마 병원에서 짜게 먹지 마라 이 소리를 엄청 해가지고 엄마가 소금을 제대로 안 먹이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계속 먹였냐. 그러면 지금 스물 몇 살에 싱겁게 먹었으면 호르몬은 여섯 살에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거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어져 있는 게 의료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족한 소금 상황이 되어져 있으면 아까 그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그 호르몬이 잘 만들어져 나와야 되는데 소금이 부족하면 그 소금이 소변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계속 끌어다가 갖다 내 몸에다 저장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끌어오는 그 물질 있죠. 끌어오도록 하는 그 물질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또 피곤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소금을 적게 먹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거를 잘 조절을 해서 서서히 조금씩 또 늘려야 되는데 소금 먹으라고 그런다고 갑자기 막 소금을 많이 먹어버리면 몸이 붓기도 하고 또 다른 현상이 좀 나타나기도 해요. 그렇다고 완전히 나빠지는 건 아닌데 그런 이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난 서서히 비타민C 먹듯이 조금 조금씩 늘려가듯이 소금도 조금씩 천천히 늘려라. 몸 안에 소금이 거의 별로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약이 없고 병원도 못 가요. 아무데도. 맞아요. 약이 없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이 물을 제대로 먹고 있냐 숨을 제대로 쉬고 있냐 이거는 이제 운동을 좀 하고 있냐 그런 얘기거든요. 숨 쉬는 거는 운동을 하는 이유가 숨을 잘 쉬기 공기를 잘 넣으려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 이게 제대로 하고 있냐 물은 제대로 먹고 있냐 이런 것부터 체크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금이에요. 그다음에 비타민C예요.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정적이 하시면 엄마하고 그 아들하고 오라고 그러면 됩니다. 저한테 여기 우리 사무실에. 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뭐 타당성이 있으면 하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그 유튜브 보라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지금 이 방송을 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네. 그죠. 제가 녹화 떠났으니까 올려가지고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셔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보시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약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약은 뭐 혈압약 먹으면 혈압이 좀 있으면 떨어지고 당뇨약 먹어버리면 구절정 약 먹으면 그냥 막 내려가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음식이란 말입니다. 네. 음식이라서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늘려야 되고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하지만. 그럼요. 6개월 안에는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난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아기서 왜 울었어. 눈물이 나가지고. 저만 울었다면 눈물이 너무나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군대도 못 가고 면제받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집에 있죠 뭐. 아이고. 야. 그러니까 어디 가도 못 가고. 너무 답답해요. 병원 내가가지고 약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순서를 잘못 정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뭐 병원 약 뭐 병원 가고 약 먹고 이게 아니잖아요. 엄마 전 먹고. 네. 집에 음식 먹고. 뛰어놀고.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몸이 좀 이상하면 병원을 먼저 찾는다라는 거죠. 약에 너무 의존을 하고 의사 말만 들으려고 한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 약을 먹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먹는 거 잘 먹고 있는가 운동은 좀 잘 하고 있는가 잠은 잘 자고 있는가 이런 거를 먼저 챙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먹은 건 소화가 잘 되고 있는가 화장실은 잘 가는가 또 영양은 흡수가 잘 되는가 나는 제대로 는 먹고 있는가 일반적인 음식을. 그래서 순서가 음식이 먼저예요.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어 영양도 제대로 먹어 소금도 물도 제대로 전부 다 해 먹는데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뭔가 병원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걸 띄어 빼먹어버리고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 내 몸이 소금이 없는 몸이다. 물도 별로 없는 몸이다. 또 기초적으로 필요한 칼로리도 없는 몸이다. 그런 몸을 가지고 병원을 고친다. 압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진단이 안 나와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병원 이전에 내가 지금 제대로 먹고 있고 제대로 잠은 잘 자고 있고 운동은 제대로 하고 있고 이거 기본적인 거 이게 제대로 되어져 있는가를 점검을 먼저 한다. 물 공기 소금 비타민c 이것만 잘 돼도 지금 상태보다 헐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눈물 안 울려고 그랬는데 자꾸 눈물이 나서. 괜찮습니다. 아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몇 가지를 물어봐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만 물어봐야 되는데. 또 필요하시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뒤에 또 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을 좀 하시면 더 좋고요. 또 손자도 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런 걸 제가 또 알면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네 할아버지 나오고. 그러면 이제 병원약 그대로 계속 드시면서 음식도 너무 입맛 없다고 안 드시려고 그러지 말고 억지로라도 드시고요. 네네. 그걸 드실 때 신맛 신맛 나는 거 뭐 김치 종류나 그다음에 좀 소금 엄끼 소금은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걸 충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시는 거 하시면 조금씩 조금씩 입맛이 돌아올 거예요. 네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상담 선생님하고 또 잘 의논을 좀 해보셔서 잘해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저희들도 좀 도와드릴 테니까요.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애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멘